Q.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로 팔은 몸에 최대한 밀접시켜 주신 다음에 팔을 들어올리고 그대로 뒤로 폈다가 접고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Q. 발은 어깨널비로 만들어주시고 손은 양옆으로 편하게 두신 다음 허리는 펴주신 상태에서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해해주시면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손바닥을 앞쪽으로 향하게 두신 채로 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접었다가 내려옵니다 Q. 발 골반 넓이 손등을 앞으로 오게 모아주시고 손 위치는 허벅지에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채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데 손이 팔꿈치보다 올라가지 않게 올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번엔 앞으로 들어 올리시는데 어깨 선 정도까지만 올렸다가 내려오세요 어깨와 손목은 수직 상태 또 어깨와 무릎은 최대한 일직선인 상태를 유지해주시면서 어깨는 최대한 아래로 끌어내리시고 엉덩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유지하시면서 팔을 굽혔다가 펴주신 다음에 다리를 뒤로 펴주시면서 들어 올립니다 양쪽 무릎은 세우시고 간격은 골반 넓이로 해주시고 턱은 당기시고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날개뼈까지 올리셨다가 내려오신 다음 한쪽씩 무릎을 당기면서 상체를 옆으로 틀어서 올립니다 팔꿈치를 무릎과 맞대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남 54대 살아gan hosts 원래는 그것은 스트레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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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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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y. Ferg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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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